에어프라이에 180도에 18분정도 구운 것 같거든요? 홀리! 제이도만 호동이에요. 사막. 오늘 먹을 음식은 말이죠. 바로 제가 네이버 스토업 하면서 돌다가 구매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돼지 꼬리 족발입니다. 제가 꼬리가 9개여가지고 5개만 양보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에어프라이에 180도에 한 18분정도 구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다시피 불닭, 볶음면, 쫄볶기예요. 새우도 준비했고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약간 솔직히 구웠을 때는 일단 돼지네가 오지게 나거든요? 솔직히 좀 그래.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니 이걸 어떻게 잡아도 좀 이상해. 아니 이렇게 잡아도 이상해. 나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잡아야 안 이상하나? 아 뜨거워라. 그쪽 윗탄데? 아 이거 맛은? 먹어봐. 아 나 이 지방 빼고 있는데 지금 지방을 오히려 사척 먹고 있는. 진짜로? 진짜로? 족발이랑 달라? 족발에 그 기름기 있는 부분만 먹는 것 같아. 아 이거 털들이 있어. 아 살다 살다 남의 꼬리를 먹네. 맛있어 근데. 맛있지? 짜! 이것만 먹어봐. 음! 이것도 맛있는데?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안 매워. 그래? 응. 살 찌는데.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응 뜨거워. 뜨거워. 응? 맛있지 이거? 우와. 일단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껍데기가 되게. 쫄깃해. 아 뜨거워.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 지방이에요. 진심 지방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스팸맛. 응 응. 그래. 이상해 스팸 향이 난다. 응. 뭐 더럽게 먹어. 젓가락. 근데 좀 괜찮지 않아? 응. 아 찔려. 저렴해. 얼마인데? 3개 정도 들어있면 6,400원이야. 이거 3개? 응. 이렇게 3개. 이게 6,000원? 어. 비싼 건가? 응. 비싼 거지? 안 그래? 한 9,000원이면 족발을 먹는구나. 응. 시장에서 파는 거. 그 남의 꼴인데. 남의 꼴이라니까 나도 꼴이 있는 해지 않네. 꼴이 있어 누나? 꼴이 아홉게 달리면 불려오지. 무슨 소리야. 난 곰이지. 근데요. 기름 부분 먹기 싫어. 기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맛없고. 속에? 응. 뼈랑 완전 붙어있는 부분? 응. 그게 맛있어. 여보세요. 너는 맛있어 왜 그래? 여보세요. 예 저 정원희 친구 주연인데요. 왜? 정원희는 구독 취소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 그러니? 아 예 감사합니다. 뜨거 뜨거.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딱 그거 같지? 응. 상담사 이장원희였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완전 슈바인 학생 같아 이거. 우와. 살 있네. 있어 있긴. 이렇게? 맛있어. 아 근데 이거 돼지네 너무 난다. 스팸 맛 나는데? 껍데기 돼지네 무지개 난다. 맛있다. 아 기름을 좀 덜어내면 맛있어. 아 뭣도 모르면 사먹을 것 같아. 한 번쯤? 근데 본 사람은 뭣을 아니까 안 사먹어. 호기심 가지치고 있어. 우와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오오오. 살. 오.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우와 살. 아 이거 애매하다 그치? 맛있는데? 난 맛있어. 나도 그동안 맛있다고 생각했거든? 응. 살 보건 대박 맛있어 먹을래? 여기 보면? 누나가 준. 이 부분. 맛있지? 어우 추석스러워. 누나가 준 껍데기 먹었잖아. 응. 대신 내가 오장육부를 막 쑤셔. 응? 오늘 런닝머신 3시간. 살은 맛있다. 그치? 왜 자꾸 띄거기 뒤집어봐. 위에 말려놓은 거 계속 먹으려는데. 아. 먹을수록 맛있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처음에가 좋았어. 음. 맛있다 여기 부위. 오. 그래. 그게 맛있어. 어 백정 같아. 그게. 님 뭐라도 되주겄냐? 나 전주희 씨 맏딸이야. 맏딸한 거야? 왕족이라고 왕족. 뭐 나는 좀 다른 눈치야? 모르지. 출생의 비밀이니나? 아니. 출생 후의 비밀. 콜라 먹고 싶지. 아니. 골무. 아 이거 어떻게든 좀 징그러워. 얼굴이? 골믐. 정원이 실리코 골무. 아니 멀쩡한데? 근데 골마 때문에. 근데 조정마가 코 다시 하고 싶다 하잖아. 세수할 때마다. 내가? 나 지금 코 엄청 예뻐 실제로 보면. 아 골맛 때문에. 안 골맛다고! 왜 까부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 쫄볶기는 맛있어요. 응. 진짜로. 응. 근데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사 먹을 맛은 아니야. 여러분 그냥 이거 영상 보고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셔야지. 사... 이건 좀. 그래. 맛있어. 애매해. 근데. 껍데기 맛없고. 촉살시가. 스팸맛 나. 아 나 점점 한계가 오는데. 왜? 나 구역질 날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얘가. 야채 곱창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돼지네 나서. 근데 좋아하는데 야곱? 아 먹방인데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시게. 근데 이만한 꼬리를 가진 애가 있고. 응. 이만한 꼬리를 가진 애가 있고. 이만한 꼬리를 가진 애가 있잖아. 근데 얘는 다른 거야 다. 나도 되게 어색한 크기야 이 정도는. 힘들어? 못 먹어요. 제가 못 먹겠어요 진짜. 더 먹으면 구역질 할 것 같아요 지금. 아 네가 샀잖아. 내가 사면 다 잘 먹어야 돼? 못 먹을 수도 있지? 이게 다 기름이다. 이거 봐.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 왜 마시는데 나는. 먹어. 아니야. 홀리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편의점 가니까. 스키피 피넛바터 우유 있더라고요. 아 먹어봐. 아! 침 늘어났어. 팔찌는데 이거 다 먹으면. 한입만 먹고 싶은데. 얘 뜯어봐. 이거 주세요. 오빠 더 이거. 여쭤봤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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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뒤마람. 앞에 하란 누나. 마이크 모니터링 한다고. 헤드스에 뒤마람 걷히고 있는데. 우웩! 하다마다. 맛있다. 진짜 쫄볶게 먹는 느낌이야. 안 매워. 근데 입술이 매워. 안 매워. 입술을 묻어서. 이렇게 먹어야 돼. 너 닮았는데. 아기. 왜 안 일하니? 안 해만 해. 되게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야. 코 우겨버리고 싶어. 아우. 살 덮지게 해버리고 싶어. 아우 씨. 아우 씨. 누나한테 이게. 이게 씨. 아 아 아 코 코 코. 코. 오. 어머나 머리 안 감았어? 녹진해. 자 오늘의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일단 껍질에서 돼진내가 오져버리고. 음. 음. 소름 돋는 얘기 줄까? 응. 이거 언제 죽은 돼지일까. 돈 주고 사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구워서 먹을 만치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을 필요가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 야. 쟤 언니 먹지도 않았는데 토하러 하잖아. 아 쟤 몸에 너네. 니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지. 말을 왜 이렇게 해? 말을 왜 이렇게 하냐고. 야 요거래.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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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싸가지고. 아. 아. 아이씨. 이. 이 지도 못하는 게 정확히 찢어버릴까? 와, 힘은 여전하구나! 10을 안 먹었는데, 야 잠깐만, 이해해봐! 야! 그 치과점 가서 스케일링 좀 받아라, 이러잖아! 너 담배 피니? 왜? 이빨 뿌리에 치석이 껴가지고 나? 누런 게 그냥 언제? 야, 나 봐봐! 밑에 이가 개 심해! 꼬멍게 꼈어! 니 새끼 손가락으로 주면 안 돼? 안 빠지지! 그... 나한테 까불지 마! 야, 이빨 이렇게 하지 마! 치석 담아요! 니 힘 개 좋다! 나 의자가 막 들려앉아있는데 팔 땡기는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혼란 매일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담배, 담배하고 치석댕이 계란 부착하네! 빨리! 빨리! 여기 똑같은 표정 지워보자! 얼굴 표정이 안 똑같잖아, 앞으로 더 와! 아, 너희는 왜 늘 뒤에가 있어? 적당히 해, 진짜! 왜? 다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겼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혼란 매일에서 돼지 꼬리와 쫄볶이를 먹어봤는데요! 다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정원이 구독 취소! 아, 구독 취소? 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아농! 엔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 한글자막 by 한효정